네. 이관우 광국대 상어교행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조국대표고 인터뷰 말미의 요리가 좀 말미가 아니군요. 처음이군요. 잠깐 나오긴 했는데. 국회 개원식의 대통령이 불참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자로서 뭐 대체로 여러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세게 말씀드리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한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개원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각오한 거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안 갈 수도 있지. 바쁘면. 바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사유를 보면.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원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작은 세리머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제가 역사적으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그 조국 대표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화 이후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민주화 이후라고 하면 13대 국회죠. 1988년도에 개원한. 그럼 그 전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다 참석했으니까 37년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11대 12대 국회가 되겠죠. 전두환 시절에. 81년 85년에 개원했죠. 11대 12대 국회.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도 아니고 80년 이후로 개원한 국회에는 심지어 독재자였던 전두환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그럼 언제 참석을 안 했냐. 10대 국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1979년 3월이죠. 이때 국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참석을 안 했냐. 그 전에 했습니다. 8대 국회, 8대하고 9대 국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대한뉴스를 찾아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8대 국회까지는 참석, 8대 9대까지 참석을 하다가 10대 국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지금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거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10대 국회에만 유독 참석을 안 했냐. 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심지어 유신 독재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8대 9대 선거는 이겼죠. 그런데 유신 독재 시절에 78년도 10대 국회 총선에서 졌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유신 독재 시절에 여당이 선거에서 질 수가 있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시 1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31% 득표했고 여당이죠. 야당인 신민당이 32%를 득표했습니다. 득표율에서 졌어요. 그다음에 당선인 수는 공화당이 조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유신 정우회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70개. 유정회 유정회. 그렇죠. 유정회 77석이 없었으면 사실은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도저히 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번에 그럼 혹시 져서 참석하는 걸까요? 그 얘기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국회를 대통령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불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국회에 참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YH 사건이 있었고.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있었고. 이것이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11.6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재 시절에도 개원세계는 참석했다. 참석했고 그 독재 시절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석하지 않았더니 그 정부가 오래 가지 못했더라. 심지어 박정희 독재 정권도 그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개원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국회 개원식은 그래서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죠. 4년마다 한 번. 4년마다 한 번. 그전에 임기가 3년이거나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는 4년 주기가 계속해서 지켜졌고요. 개원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은 세리머니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선거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법부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주권기관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우리가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각자 주권을 국민들에게 조금씩 위임받는 것이죠. 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사법부는 국민에서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권을 일부 위임받아서 행사하지만. 우리가 주권기관이라고 명시적으로 보진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기관은 대통령하고 국회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사람이 아니고 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국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해법 행정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부를 대표하는데. 그럼 개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법부가 출발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국회가 개원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유고에 가까운 상황이 있거나. 그래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상삼작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국회가 개원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용산에서 지금 불참 사유로 밝힌 게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은 국회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의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 이 점을 들었어요.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정도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의 표현이나 또 전에 제가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신나간 의원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은 좀 과했고요. 그런 표현이 이제 격분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개원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식의 표현이 과거에도 없었느냐.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만 한 것이냐. 여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피켓 시위 이런 얘기를 하던데 피켓 시위 국회에서 우리가 안 한 적이 있거나 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뭐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인자라는 표현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 권익위의 국장님이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풍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이분이 왜 괴로워하고 예를 들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밝혀진 바가 있고 진상규명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뭐 그런 과정에 있었으면 제가 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할 때 아니 이 발단이 된 사건에 개입된 권력자나 그 관계자가 이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간접적인 표현들은 과거에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적인 표현들 때문에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원식의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선출된 권력 주권기관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의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 45년 동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정치에서 헌정질서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이런 이유를 댄 거는 존중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왕림해 주시는 건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대하면 대통령께서 어렵게 시간 쪽에서 왕림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거고는 삼극의 모습 아니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보면 그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죠. 군주의 태도. 군주의 태도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더 위에 있다라든지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식의 태도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해석 말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안 온 게 아닐까 싶은 게 훨씬 더 논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스타일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희 국민들이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불참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당이 국회 입법으로서의 이론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보니까 보수 언론들에서조차도 개원식 불참은 다들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어떤 자각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보수 언론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개원식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식의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못했지만 차마 두두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보수 언론에서는 도를 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3자인 언론이 보기에도 이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정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하는 입장을 떠나서 국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를 예를 들면 견인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당이 감싸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정부의 시녀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실상 자임하는 것이죠. 다른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막상 국회의 일원인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귀착되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우리 헌정질서 핵심 원리가 민주공화정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견제와 균형이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때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을 나누어서 위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행정부 수장이지만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 핵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행정권이 아니라 입법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권기관도 의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의회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주권기관으로서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안 되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절차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국회의 말 그대로 그게 제2요구권이죠. 국회에 와서 더 많은 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이렇게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의회법은 아니죠.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부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저는 이것이 말 그대로 헌정 질서나 우리 헌법의 취지 자체를 저는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동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 없는 그러한 예를 들면 그 이상의 과도한 통치행위다. 저는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과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대단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부권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풀이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이렇게 대립 대결하는 것이 이렇게 극심했던 전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극심했던 전례를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대립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부권이 양산된 적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없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최근에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문수 장관? 네.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나 저 사람이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런데 마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저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사실상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죠. 이런 것은. 대결적 자세입니까? 정리하면. 대결 넘어서 무시죠. 무시.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인 성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고 본인이 선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검사도 출신, 또 검찰 출신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인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주변에 참모진들을 구성하고 있다. 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특히 올해,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는 총선 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불복? 어떤 점에서요? 지금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하는 것을 뭐라고 볼 것이냐. 저는 형식적으로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으로는 22대 국회,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22대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총선, 대통령의 총선 불복이죠. 선거 불복입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의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든 불리하게 나왔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최소한 존중하는 태도인데 지금 국민이 뽑은 22대 국회의 총선 결과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그 국회를 존중할 수 없으니까 개원식에 참석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총선 불복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10대 국회에 참석 안 한 것을 총선 불복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것이 총선 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권력 같은 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항상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기적인 선거가 주권을 위임받은 주권기관의 어떤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선거에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에서는 총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또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뽑을 때는 우리가 일종의 중간평가라고 하잖아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권력자의 통치를 제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선거인데 그 선거의 결과에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태들이 발생합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돌려서 그런데 의회 권력과 행정권력의 대립, 갈등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놓고 보면 결과는 항상 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 권력 안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 행정권력 편이면 의회 권력 대 행정권력의 대립 구도가 아닌 거죠. 야당 대 집권 세력의 대립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의회 대 행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문제에도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 앞장서서 나온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 번 졌어요. 총선에서 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선의 결과에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별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잖아요. 2016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패배를 한 이후에 이 패배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쇄신할 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십상시 파동이니 뭐니 공천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죠.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가 용산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는 정부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여당의 입지도 좀 정해질 텐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여당도 그 편에 계속 설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부와 여당이 그런 태도를 둘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저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선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냈는데 정부나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직접 행동에 나서죠. 이제 선거를 통해서도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그것을 존중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더 참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당이 지금은 정부를 감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대표의 스테스가 뭐냐 특히 유난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언론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의 바탕에는 결국은 이런 어떤 구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최근에 대통령의 인사들 보시면 지금 임명된 이진숙, 김문숙, 김영석 이런 분들 너무 심각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금 심각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최근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응급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아니겠어요? 비상진료 재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저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이런 경험들을 많이 최근에 듣고 있는데 저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국가 운영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정부가 아니라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만약에 위기를 맞게 되면 여당은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조금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선을 여당으로 돌려야 되는다. 그렇죠. 여당마저 그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관우 광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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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